보령시가 성주면에 위치한 국가 지정문화재인 성주사지의 천년 발자취를 담은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. 역사관은 지난 2020년부터 총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연면적 917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됐으며 성주사의 역사와 발굴 유물들을 전시한 홍보실과 VR을 활용한 영상체험실, 어린이 전용 체험시설이 있어 어린이들이 보다 재미있게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. 성주사는 백제오홉사에서 시작해 통일신라시대 무협대사가 중창한 선종불교의 중심지였으며 역사관은 오는 6월 말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.